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이스타케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려 10회 특집 태국 특집이죠. 검증 코너는 아니나 다를까 당연하게도 저희가 태국에서 조직형 국장님과 검증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방송별 게시판에 태국 검증 다녀왔습니다라고 글을 나눴더니 뭘 검증하고 있냐고 태국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넌 뭘 상상했겠느냐고. 태국 유명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트랜스젠더 수술 뭐 이런 거. 그래서 브라질리언 뭐 이런 거. 잠깐 트랜스젠더를 본 이야기를 잠시 듣자면 저희가 정말 빡빡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관광을 한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하고. 왜냐하면 방콩까지 5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픽업 나오신 분들 차를 타고 4시간 반을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투리 시간까지 다 하면 이동하는 데만 거진 12시간이 걸렸고 당일날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서 짐을 풀었더니 10시였어요. 현지 시간에. 그리고 다음날 하루 종일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4시간 반 동안 또 차를 타서. 방콕에 왔고 그때가 한 오후 1시 2시. 그리고 저희가 검증한 제품이 얼마나 태국의 럭셔리한 마켓에서 잘 팔리고 있나를. 아. 시장도서. 그 시간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의 시간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던 거예요. 진짜 자유시간이. 근데 그 저녁 시간에 방콕 시내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이제 트랜스젠더 쇼를 하는 데를 갔는데. 짱이죠. 정말. 정말. 정말 예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여러분들 지금 홀짝이 막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조지킨 국장님 표정이 더 대단해요. 일단 우리 조국장님이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음란하다.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국 여행을 몇 번 수차례 다녀왔던 친구가. 제가 태국을 갔다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넌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뻐요. 네. 저도 그 푸켓 쪽 가서 봤는데. 아. 나 죽어야겠다. 뭐야 지금 장난해. 저게 남자였다고? 막 이러면서. 아. 여자인 내가 너무. 나 죽어야겠다. 그리고 조지킨 국장님은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던 게. 네.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셨는데. 벌써 웃겨. 어떻게 해. 그 저기 역기적인 그녀 영화의 차태현 주인공이. 네. 그것과 아주 똑같은. 그 옆에서 한 무대에서 춤을 추시던 비키니 입은. 언니가. 언니 한 분이 남자 소변기에서 조지킨 국장이 옆에서. 같이 내리고 소변을 보는 걸. 조지킨 국장님이.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얼굴이 되게 상기되어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뭐야. 그 외에 이제 상반신에 있는 외모는 다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정말. 진짜 이상하겠다. 네. 훌륭하죠. 기분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정말 트랜스젠더 분이시라는 걸 알고 봤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정도. 특히 옆에서 같이 정말 오줌을 나눴던 그분은 정말. 정말 훌륭하셨던 분이죠. 네네네. 네.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뭐 요거를 검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무려 이동시간 12시간 가까이를 달리고 달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검증한 상품이 동결건조 과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영어로는 베큐 프리즈드 후르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어봤잖아요. 그 이제 상품 검증할 때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샘플을. 과일 자체 100%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과일 그 상태로 급속낸동으로 빡 올렸다가 그거를 이제 녹이는 과정에서 수분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정말 어떤 그 식감이 뭐라고 해야 되죠? 국장님. 과자보다 더 되게 고급 과자 같은 느낌? 오빠 말을 해요. 아니 나 뭘로 표현하냐고. 그 씹으면 약간 바삭하면서 이게 어떻게 기름이 마치 튀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삭아삭한 느낌도 나고 하여튼 뭐 굉장히 훌륭했어요. 굉장히 맛있고. 그 약간 그 뭐지? 그 한 과중에 육아 이렇게 뻥 튀겨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사한데 기름이 튀기지는 않은 거라서. 그거보다 훨씬 근데 고울 것 같아. 네 곱죠. 입자가 그 안에 이렇게 퉁퉁 비어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아삭도 아니긴 하여튼 되게. 게다가 과일 100%니까. 근데 그 과일이 뭐 파인애플 망고스틴 골드망고 막 이런 걸로 만든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냐 말이죠. 열대 과일이. 빨리 팔아줘. 빨리 팔아줘. 엄청 그거를 만드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콕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히나 과일의 황제로 불리는 그 두리안이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두리안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찬타브리 지역이라고 하여튼 차로 4시간만 넘게 걸려서 갔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농장도 취재하고 생산 공장도 취재하고 그리고 그 현지 이제 법인이죠. 그 현지 회사 그 그룹의 수출 담당자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나 할까요. 그 생산 총책임자 분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한국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태국 현지 공장 그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한국 총판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제휴수. 네. 한국의 수입 총괄을 맡고 있는 거죠. 그 제품을 직접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업체분들이신 거고 아 저는 진짜 이번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 안에서 이중통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산 총책임자 분은 영어가 잘 안 되시고 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한 번 태국말로 그 수출 총책임자 분 직원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걸 들은 수출 책임자 분이 저희랑 같이 갔다 한국 업체 대표님께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한국 업체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한국말로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저기 옛날에 무슨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 같은 데 가서 이중통역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뭐 거의 그거랑 유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한 번 여쭤보고 대답 듣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 제품의 검증에 대해서 가죽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생산되는 먹거리나 제품들은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먹거리니까 특히나 뭐 그런 편견 섞인 걱정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는 것이 이번 검증 취재의 목적이었던 거죠. 직접 보고 왔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생산총 책임자한테 아니 태국의 다른 저기들은 많이 안 그런다면서 왜 농장 GAP 인증이나 아니면 뭐 공정의 햇섭 인증이나 코셔 인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굳이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답해지셨군요. 그게 편하대요. 제품 관리하기가 편하대요. 그래야 수출하기도 편하대요. 우리 이런 이런 거 받았어. 깔끔하지? 이게 내가 100번 말로 우리는 뭐 좋게 만들었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이거 아니고 그냥 그 인증 따는 데 그래서 자기네 농장 소유가 되게 많은데 자기네 농장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농장에서 사야만 하는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농장이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농장에 GAP 인증을 안 갖고 있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한대요. 계약을 안 하시는구나. 딜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돼. GAP 인증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 같은 건데 정해진 농약만 써야 되고요. 농약을 쓰더라도. 그리고 정해진 양만 써야 되고 정해진 수량과 정해진 종류의 농약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유효기간이 있군요. 한 번 따면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GAP 인증이 받은 농장에서 들어온 GMP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생산공정에서 인증. GMP 있고요. 이거 지난주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격증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 관리 자격증도 있어요. 햇섭 관리 같은 거 자격증도 있을 거예요. 햇섭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그렇죠. 햇섭 인증이 있고요. 코셔라고 코셔 인증을 받은 음식이 뭐냐면 유대교림이 있는 유태인들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코셔에서 금기시하는 게 육류나 유제품을 섞은 것도 안 되고 11조를 내지 않은 이스라엘 제품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코셔 인증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대교림이 있는 유태인분들은 그래서 비행 기내식 할 때도 기내식에서도 코셔 인증 받은 것만 먹어요. 코셔 인증을 받은 것만 먹어야 자기가 이건 정결한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코셔 인증을 받기가 엄청 까다롭대요. 그런데 심지어 이 제품은 코셔 인증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인증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태국 현지 회사분들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동영상 공개를 하겠지만 들어가는 데도 되게 다 입고 당연히 위생 저기 하고 소동력 샤워 쪽 하고 게다가 원래는 외부인들한테 카메라 허용도 안 돼요. 공장에 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저희 한국 업체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붙어서 갔어요. 같이 안내하는 사람이 붙어서 갔고 기술 유출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검증 과정에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이 제품의 어떤 위생 상태나 그러하튼 공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태도에서도 나름 신뢰가 갔었고요. 부심이 있으시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터뷰할 때 봤더니 연 매출액이 200억이 넘는데 그중에 60%가 수출이래요. 수출하는 나라도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아시아 쪽에 되게 많고 유럽 몇 개국도 수출하고 북미 쪽 미국도 수출하고 캐나다도 수출하고 독일도 수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심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거든요. 왜 굳이 이런 인증을 따냐. 왜냐하면 GAP 인증 같은 건 태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많이 안 준대요. 그걸 땄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GAP 인증을 받은 농장이 30%도 안 된대요. 태국 내에서. 오로지 약간 수출을 위한 그렇죠. 수출과 자기네 제품 자체에 대한 자부심 약간의 자기 정신이 정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농장도 꽤 여러 군데 차 타고 몇 군데 돌았어요. 주력으로 키우는 건 아무래도 두리안이 가장 비싼 태국에서도 되게 비싸대요. 두리안 그 냄새 되게 많이 나지 않나요? 저도 처음 경험해서 호불호가 되게 갈린다고 하길래 약간 역한 맛은 있는데 처음에 이게 당깁니다. 계속 당겨요. 청국장비리구나. 맛은 다르지만 근데 그건 좀 다르게 청국장은 정말 그 맛 자체로 먹는 거잖아. 근데 두리안은 처음에 먹을 때 약간 역한 게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맛이 있어요. 일반 과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왜냐하면 보통 열대 과일이 달거나 시큼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두리안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앞에서의 약간 그런 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식감과 맛 굉장히 부드럽고 두리안 잘 드시더라고요. 구장님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생 두리안을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마치 부산이나 뭐 여기 동해에 회 신선한 회 먹으러 가듯이 태국에 이제 좀 돈 좀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싱싱한 두리안을 먹으러 온대요. 그 정도로? 두리안이 너무 익으면 냄새가 더 심해지고 정말 딱 생생한 딴지 얼마 안 된 두리안 생 두리안 이런 거를 사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 거 여기에서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세국 사람들이 두리안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내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래요. 두리안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리안이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겠죠. 거기서도 두리안이 싼 편이 아닌데 키로당 제가 시장에서 물어봤을 때 100바트였어요. 한 4천원 한 2키로짜리에서만 8천원 돈 만원 이렇게 하는 건데 2키로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한 만원 넘게 줘야 돼요. 세국에서 비싼데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시장 국수가 40바트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통화가치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1국수 40바트짜리네. 이게 국수로 치면 몇 그릇이다. 두리안 1키로에 2.5국수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싼 과일이네. 엄청 비싼 과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관세가 45%래요. 그래서 거기에 운임이랑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마진 붙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4만원? 두리안 2키로짜리가? 뭐 키로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사이즈가 나도 말하는 소라는데 엄청 비싸요. 진짜 비싸고 큰 거는 7만원짜리도 있고 태국 가서는 두리안을 겁나 처먹는 게 돈을 남기고 오는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두리안 맛을 아는 한국 사람도 좀 많아져가지고 두리안 먹으러 태국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태국 여행도 하고 겸사겸사로 음식은 정말 태국이 아주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선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망고스틴 따다가 거기서 바로 까서 먹고 망고스틴 진짜 맛있는데 망고스틴 먹고 태국 과일시장 같은 데서 과일 먹고 농장도 우리나라랑 사뭇 달라요. 어때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빽빽하지도 않아. 넓은 땅덩이에 두리안 나무 되게 많이 심어놓고 그런 여유 그게 뭐 과수원 같은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넓으러져 있죠. 물론 나름 다 뭔가가 돼있기는 해요. 가령 두리안이 열매가 되게 많이 걸리면 약한 가지 같은 경우는 부러질 수 있으니까 끈 같은 걸로 묶어놓고 이런 거는 돼있는데 어쨌든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돌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찍고 다녔어요. 약간 땅덩이 넓은 나라의 여유 같은 네. 태국이 정말 넓더군요. 농장에서 다양한 과일들이 자라고 있고 농장도 GAP 인증 받은 서류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뭐 GAP 서류를 받아놓은 안 좋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저희가 막 시약 같은 거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던 거고요. 위생상태도 공장 위생상태는 굉장히 실제로 깔끔하기도 했고 그리고 드나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도록 왔고 외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어떤 자신의 지병 같은 거랑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체열도 다 측정을 하고요. 체온 비록 형식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다 물어봤고요. 뭐 복통 내지 최근에 고열이 시달린 적이 있느냐 뭐 그런 거 다 물어보고 편식샷은 뭐 HIV가 걸린 적이 있느냐 마치 본인은 그런 질문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하여튼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느낌은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더움을 확 왔죠. 그리고 그 인증이란 게 말입니다. 그게 편리하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관에서 다 그런 걸 받았다는 거니까 그 제품 보면요. 저희가 같은 동결건조과일 제품인데 회사가 달라요. 저희가 그 방콕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대형 쇼핑몰에 있는 마트에서 봤는데 정말 저희가 검증한 그 제품만 뒷면에 코셔 인증 캣석 GAP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냥 박혀 있어요. 그 포장지 타사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사 제품이 더 더럽다는 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제품에 대한 약간 그런 평균 내지 선입견을 깨고자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증만큼 저희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드물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또 다른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딴지 마켓 레벨이다. 아 그 생각했어요. 정말 로라가 말한 것처럼 아 이 사람들 약간 우리 딴지 마켓에 입점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동의하지 못하시나 봐요. 그게 뭔지 몰라서 아 그게 뭐냐면 내가 파는 제품은 내가 확실히 내가 잡으시면 있어야 넣는데 약간 그런 곤조죠 곤조 그런 곤조가 내 입에 들어갈 레벨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공장에 두리안이나 과일 같은 게 트럭으로 엄청 실어오잖아요. 공장에 하역하자마자 그거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처나 있나 보고 상처나 있나 보는 것도 하역할 때 한 번 보고 냉동시킨 다음에 한 번 보고 최종 포장할 때 한 번 세 번 걸었는데 어쨌든 하역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두리안이든 뭐 저기 뭐야 망고가 됐든 이렇게 보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좀 상처가 날까 후달린 거면 어떡하냐 전문영화 어떡합니까 물어봤더니 버린대요. 안 들었는데 진짜로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이 비싸요. 그렇겠네요. 비싸요. 왜냐하면 농장 그 GAP 받은 농장이 돈도 더 많이 들고 모든 과정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 제품에 비해서도 좀 태국 내에서는 약간 더 비싼 편이고 버린대니까 그 두리안 검사하는 거 약간 수박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더구만요. 통통 손으로는 아니고 길다란 나무대기 같은 걸로 탁탁탁 치면서 이제 소리를 그 안에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지 뭐 이런 게 다 검사가 된대요. 그것만 해요. 그분은 거기서 두드리는 것만 장인이네. 그것만 하시고 뭐 포장 공정부터 뭐 영화 저희가 20몇 도짜리 창고에서 한번 들어가보고 그리고 얼릴 때 영하 40몇 도로 냉풍을 쏜대요. 확 얼리는 건데 그거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쏘고 있을 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얼어버리고 재미있었어요. 신기한 경험이었겠다.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더럽게 맛있어요. 빨리 팔아줘.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게 여러분께서 제품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최저가로 팔긴 할 거거든요. 그 제품을 이미 시중에 한국에서도 온라인 마켓에서 팔고는 있는데 최저가로 팔 예정이고 과자보단 비싸요.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거 과일인데. 그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왜냐하면 과일 100%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골드만고나 망고스틴 자체가 수입된 게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그냥 그 안에 동결건조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거든. 맛있어서. 먹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식감을 제외한 생과일과 생과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풍미는 고의 유사하고요. 얼마나 신기해. 열대과일을 생으로 먹는 풍미가 있는데 맛은 식감은 과자야. 되게 묘하겠다. 되게 많이 써요. 검증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제품을 빨리 저희가 정말 공소해서 태국 막 야시장에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촬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한 시간 분량이 7시간이 넘어간대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미친듯이 지금 편집을 하고 계신데 얼른 광고를 만들고 상품페이지 구성을 하고 편집을 마쳐서 저희 목표는 5월 중으로는 딴지마켓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매해보시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기를 또 한번 받아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까? 또 저희가 후기할 게 없는 사연으로 망고스틴 한 봉지 드릴게요. 사연이 막 들어오겠지? 그런 아주 재밌는 태국 취재기를 여러분들께 곧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검증 코너는 별다른 PPL 없이 저희가 이 상품을 PPL한 거기 때문에 빨리 닫고 호갱학계로 넘어가야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호갱학계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호갱학계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지명자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서 다소 서둘러 마무리된 검증 코너 내가 해봐서 하는데 지나갔고요. 다음은 호갱학계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가장 기대하셨을지도 몰라요. 저 새끼는 과연 가자라자 그 짧은 시간에 호갱짓을 했을까 크고 작은 호갱짓이 있는데요. 본 호갱짓 말고 서브 호갱 두 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환전 환전이죠. 공항 가서 했나요? 공항에서 환전하는 건 좀 비싼 거 아니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출국할 때보다 귀국할 때 바트화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뭐 얼마 많이 바꾼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소한 호갱짓 원치 않은 호갱짓을 했고요. 아깝지. 그렇긴 하지. 다음 호갱짓은 조지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조지킴 국장님 저희가 툭툭을 탔었죠? 네. 방구에서 툭툭을 탔었죠. 툭툭 얘기만 하면 조지킴 국장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툭툭 씨발 저도 뭐 태국을 뭐 그전에 몇 번 가봤었는데요. 뚝뚝은 사실 방콕에서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거의 치앙마이 위쪽에서 마마에 탔는데 방콕 뚝뚝은 정말 씨발이죠. 죄송합니다. 전체가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탔던 건 100% 씨발이었어요. 뭐 얼마나 덤데기 있었어.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아 전 다 생각나요. 아 그래요? 전 다 생각나요. 꿈에도 나와요. 방콕 시내에서 저희가 이제 카오산 로드로 뚝뚝을 탔었고요. 뚝뚝을 타고 다시 또 그와 비슷한 거리를 또 다시 돌아왔는데 택시를 타고 와요. 택시 탔는데 택시가 더 싸요. 엄청난 교통체증과 그걸 겪었어도 택시가 훨씬 더 싸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콕에서 카오산 로드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대표님이 저희 이제 떨궈주시면서 택시가 싸니까 택시 타시라고 그냥 고생하지 말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택시를 탈까 하다가 그래도 툭툭이 좀 더 싸지 않겠냐. 왜냐면 툭툭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택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겨서 타야 되고 툭툭이의 가장 뭐랄까요. 씨바스러운 점은 뭐냐면 코높이 매연. 그 코높이로 매연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쵸. 그 앞에서 또 방콕 시내의 최측이 또 조금 심합니까? 게다가 거기는 시내버스가 가스가 아닙니다. 아 진짜 시커멓게 나오니까? 시커멓 매연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매연이 저랑 같은 눈높이에서 뿜어져요. 버스가 지나가면 진짜 내가 애지간에서는 제가 기관지 이렇게 막 콜록콜록대고 그런 거 저희가 툭툭을 찾기 직전에 잡으려는 장소에 경찰이 있었어요. 툭툭을 저희가 딱 손을 흔들어서 멈췄죠. 행정을 하려고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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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있으니까 일단 타라고 일단 타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당황했나 시발 빨리 타야겠다 그래서 그냥 훅 짐 싣고 정말 날라서 탔어요. 그 다음에 카오산으로드라고 얘기했고 아저씨가 250받을 부르는 거예요. 250받이면 한 만 원 되겠죠? 250받이면 만 원이 아니라 8.25국수 아 그치 아니다 아니다 6.25국수 6.25국수예요. 국수를 6그릇 먹고도 4분의 1 그릇이 남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6.25국수를 불렀어요. 250받 근데 저희가 일단 깎았죠?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마치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야씨 땅 파서 장사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그래도 택시보다는 싸겠지 하고서 갔죠. 250받이에요. 돌아올 때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거기보다 더 먼 데를 갔어요. 카오산에서 게다가 차가 졸라 막혔어요. 진짜 차가 졸라 막혀서 택시 기사 저씨가 그냥 너네 그냥 내려서 스카이 트레인 타고 갈래 할 정도였어요. 한창 막힐 때는 180 몇 바트가 나왔어요. 아저씨 그날 봄 그날 봄 잡았네 완전 아니 뭐 저희 그냥 문화체험 한 걸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순이 이렇게 했죠. 이거는 문화관광 상품 비록구나. 뭐 일본 갔어도 인력같아 하면 더 비싸듯이 택시보다 그런 걸로요. 저런 느낌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건 그렇게 해서 태국 시내에서 돈무안구항까지도 꽤 멀거든요. 거기까지도 180 몇 바트가 나왔어요. 택시 타고 하이웨이를 지나갔는데 앞으로 태국에서 방콕에서 교통 이동을 하실 때는 그냥 택시 타십시오. 에어컨 나오고 택시를 타시면 되고요. 툭툭은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잡지 마시고 좀 매연이 덜한 카오산이나 거기도 뭐 매한가지긴 한데 여러분 툭툭은 관광욕으로 한 번 타보실만 한데 그래도 교통적으로는 택시가 짱입니다. 그렇게 이런 소소한 호갱짓이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호갱짓이죠. 이 호갱짓은 어떤 업체의 상술이라기보다는 저의 무지 난 이렇게 시발 뭘 몰라 항상 당해 아직도 부족하다. 심지어 이건 말입니다. 돈무안구항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호갱짓이에요.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기도 전해안구항공항에 한 호갱짓이야. 뭐야 뭐야 대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 입국 심사 적어서 내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디에 묵을지 모르잖아요. 픽업으로 올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머물 곳 어드레스를 안 적었어요. 그래도 보통 통과시켜줄 거니까 빠꾸를 맞았어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저기 국장님이 장비를 막 갖고 있잖아요. 촬영장비랑 그리고 또 공항 안에서 뭐 좀 찍을래다가 또 제지당했어.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런데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픽업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더운 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연락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로밍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어디를 가든 벽에 와이파이 주소랑 비밀번호 적힌 거를 이걸로 연결해서 빨리 컨택하라고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야 3분 동안. 이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밍 미리 신청 안 했지만 바로 그냥 로밍해서 잠깐만 보이스톡하고 끊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잠깐만 보이스톡을 하고 끊어서 데이터 사용량을 보니까 4.3메가였어요. 4.3메가면 뭐 뭐 사진 한 장도 될까 말까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로밍 요금 후덜후덜 4만원 나왔습니다. 3만 5천원에서 4만원 사이가 나왔어요. 굳이 따지면 이 엑스는 대략 900에서 1000바트고요 한 250국수 계단하니까 너무 아파 너무 놀랍다 국수 아니 그거야 25 잠깐만 250국수까지 되나? 하여튼 1000바트 25국수구나 어쨌든 25국수였어요. 250 어쩐지 너무 많다 해서 어쨌든 국수 25그릇을 먹을 돈을 4.3메가에 쏟아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죠. 아니나 다를까 문자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제가 LG유플러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데이터 사용량 그 태국에서 0.5킬로바이트당 4.55원입니다. 제가 4.3메가를 썼다는 건 대략 5,000킬로바이트 정도를 쓴 거죠. 4,500킬로바이트 정도 1킬로바이트당 거의 9원이에요. 1,000킬로바이트에 9,000원이죠. 그렇죠. 4,000킬로바이트에 3,6,000원 내리자마자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이 4,000원이 제 통신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00원이면 한 달치야 거의 4.3메가 썼다고 야 내가 거기서 못 모르고 사진이라도 갑자기 뭐가 덜컹 다운받았나 진짜 10만원 냈어 10만원 진짜 심하다 그래서 딱 하지만 저는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이스탈K 진행자이지 않습니까 기분을 잡침과 동시에 생각했죠 아 씨 호갱학개론 사연을 사연 하나 내리자마자 정신 승리했네 이걸 알려야겠구나 여러분들께 이번 호갱학개론을 통해서 로밍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미의 세계 말고요 로밍의 세계요? 나도 지금 듣는데 로미의 세계? 로밍의 세계 로미의 세계는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태국, 일본, 미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저희 통신 3사에 미리 약정되지 않은 그냥 날것 그대로의 데이터 로밍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 플러스는요 0.5킬로바이트당 4.5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킬로바이트에 9천원 대략 1메가예요 1메가 1024킬로바이트니까 1000킬로바이트면 1메가 9천원이에요 9천원 KT올레 0.5킬로바이트당 3.5원 1원 싸네요 1원 1000킬로바이트로 쳤을 때 7천원 7천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1메가는 정말 하찮은 용량입니다 정말 하찮죠 SK텔레콤 LG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0.5킬로바이트당 4.5원 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뜻하지 않게 로밍을 안 걸고 가서 MP3 하나 다운받는 순간 존댈 수가 있어요 진짜 완전 훅 가세요 훅 가 훅 가 음성통화는요 태국에서 수신할 때 LG U플러스 SKT KT 대동소여기 때문에 구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몇십원 차이라서 받을 때는 890원에서 1048원까지입니다 2.3사 그 저기가요 발신할 땐 말이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걸 때는 분당 1190원에서 1600원 사이입니다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네네 그리고 SMS나 MMS는 어차피 수신은 다 무료입니다 음 하지만 보낼 때는 SMS는 150원에서 300원 음 MMS는 500원이네요 음 500원 정도 하고요 아 이 얘기를 제가 4.3메가와 생돈 4만원을 바꾸는 사연을 회의 때 제가 박새롬이 PD에게 얘기했더니 박새롬이 PD와 저희가 이제 작가 일을 해주시는 분이 네네 3,4만원이면 미리 그거 태국 현지에서 심카든가 네 심카드를 사나 폰을 대화나 어떻게 하면은 열흘을 쓸 수 있대요 아 맞아요 아 아 알고 가야 돼 저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건 알았어요 로밍 따로 저기 하고 카드 사고 이러면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죠 왜냐면 제가 거기서 무슨 전화를 쓰겠습니까 어차피 호텔에서 와이파이 터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급한 통화를 위해서 저기를 풀었을 때도 진짜 졸라 많이 나오면 만원 나오겠거니 했단 말이에요. 4.3매가를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한 5,6천원 나올 줄 알았고. 4만원인데. 업데이트도 같이 됐죠. 아 진짜. 갑자기 업데이트가 진짜 자잘한 거 다행히. 킬로바이트. 그다니까 4.3매가였다는 거. 지금도 제 아이폰 6 플러스 설정에는요. 데이터 로밍 4.3매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셀룰러를 눌러보면요. 현재 로밍 사용량 4.3매가. 4만원이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상종운전위원회에서 비행기 얘기도 말씀드렸고. 홍양학교론회에서 로밍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나가실 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몰라. 난 진짜 또 갑자기 또 열받는 게. 이 데이터 로밍용으로 사용할 4만원이었으면. 내가 돈을 좀만 더 보탰으면. 트리미엄석에 탈 수 있었어요. 누워서. 누워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해외여행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인데. 품도 낚이다가 진짜. 큰 거 쓰게 빡 맞으면 모든 게 다 허무해지는 거지. 맞아. 맞아.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진짜 해외여행 갈 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새 와이파이 잘 돼 있으니까 공항이나 뭐 호텔 가서 와이파이로 잠시 정보 보고. 굳이 로밍 안 해가도 되겠다. 신청 이런 거 안 해가도 되겠다 싶은데. 가면 어떻게든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써보시면.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와이파이 진짜 좋거든요. 상대가 안 돼요. 가면 진짜.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이렇게 텀이 생겨요. 카톡 메시지를 와이파이 잡아서 보내는데도. 메시지가 진짜 몇 자잖아요. 글자인데도 이게 바이트가 이렇게.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렉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일로 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이드와 통역이 있었잖아요. 대표님들도 계셨고. 현지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디 다닐 때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밍을 안 한 거기도 하고 한데. 만약에 제가 여행으로 태국을 간다면. 저는 2만 프로. 2만 퍼센트 로밍을 할 거. 로밍 요금제를 사용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내에서 어디 찾을 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알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로밍 요금. 1, 2만 원 아까워하시다가. 국수 25그릇에. 허공에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 냄새. 국수 냄새도 못 맡아오고. 국수 졸라 맛있었거든요. 40파트짜리 국수. 난 아직도 거기서 두 그릇을 먹자는 게 후회가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툭툭 타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날린 국수가 100그릇은 될 거라. 마음이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와이파이 로밍 데이터 무제한 하루에 만 원 정도 내면은 막 무제한으로 로밍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각 통신사마다 다 있고. 진짜 속상하다. 저희 고마운 작가분께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 것들을 한번 자세히 자신의 통신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왜 이렇게 쓰시죠? 알아서 알아봐라 이런 거. 아.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꽉 차게 A4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요. 저희가 뭐가 되냐면. 안내 상담사. 그렇죠. 알아서. 각자 알아보세요. 뭐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자기가 아무 신청도 안 하고. 지금 가 있는데. 데이터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가는 일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곳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건드리면은. 그래서 현지에서도 신청해서 하루 무제한 그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그 얘기를 좀 가기 전에. 홀짝이한테 해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나이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저의 이 출장의 활용 점정은 신용카드 분실로. 정말요? 끝을 맺었죠. 마지막. 뭐 하나 안 한 게 없어. 이렇게. 남들 하는 건 다 해봅니다. 태국공항. 동무안 공항에서 새벽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유출을 해보니 저희가 카우스탄 로드에서 타이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쪼개가지고. 요건 한번 받고 가야겠다 해서. 너무 시원했는데. 제가 거기서 아마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하는 와중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요. 정신적 데미지를 크게 입었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했다. 네. 지금 저는 어제 은행에 가서 카드 발급 재신청했고. 아직 그 카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편하잖아요. 사고 없이 잘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 체크카드만 쓰고 있고요. 재발급 되려면 시간 걸리고 신청하고. 네. 모든 현금 박치기로 지불을 하고 있는. 개인적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내리니까 바트하고 존나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러니 내가 열이 안 받냐고. 그리고 태국 마트에서 산 피시소스가 캐리어 안에서 터졌어요. 정말 공항 여행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풀패키지. 네. 이렇게 2박 4일간의 짧은 여행 기간에도. 꽉 차 있네요. 모든 걸 다 헤쳐먹는 저였습니다. 저도 제가 놀라워요. 산증인 멋지다. 저는 아마 지구상 어디를 저를 떨어뜨려놔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호갱 짓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막에 가서도 호갱 될 놈. 그렇지. 사막에 가서 히터 살 놈이죠. 여러분들은 부디 저의 호갱 수기를 들으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과 함께 산화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조직기 국장님. 이번 태국 여행 어떠셨습니까? 여행은 아니죠? 비즈니스 트립. 네. 비즈니스 트립이었죠. 다양한 과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마사지 좋았고요. 현식 씨와 함께한 2박 3일 참 좋았습니다. 에어 아시아 언니들. 좋았고요? 좋았죠. 좋았습니다. 딴시마켓 진행자 홀짝 기자와 벙커원 조직 김 국장은 에어 아시아 엑스를 사랑합니다. 전달해드릴게요. 에브리원 캔 플라이. 우리 모두 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국 2박 4일 간의 취재 과정에서 조직 김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슈퍼위스타 케이 방송할 때 진짜 할 말 많겠다 였어요. 방송은 조직 김 국장님이 저희 방송을 잊지 않으시다는 거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추억으로만 담아두셨나요. 정말 이제 방송과 훈연일체가 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뭐만 겪으면 어 이거 방송 같아 얘기해. 반고. 반고자. 네. 그래서 10회 방송 저희 방송이 10회까지 오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구나 싶기도 했고. 홍해학 결혼 사연과 함께 홍해학 결혼 코너 마치면서 또 저희는 PPL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라님 제가 4.3메가와 함께 날린 돈이 대략 한화로 얼마 정도였다고요? 네. 4만원? 네.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 네. 3만 5천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네. 치 않습니까? 이 돈으로 딴지마켓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저희 딴지마켓은 정선농장 홍삼액을 30호에 3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데이터 4.3메가와 맞바꿈. 5.30호. 제 4.3메가의 돈. 그러니까 이거죠. 25국수는 다시 바꿔서 딴지마켓 환율로 바꿔 말하면 홍삼액 30호예요. 3만 5천원. 홍삼 30호. 네. 홍삼 30호. 여기에 배송비 들어가면 딱 그 수준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3만 5천원으로. 어떤 호갱은 태국공항에서 4.3메가의 데이터와 함께 날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한 달 내내 좋은 정선농장 GAP 인증을 받은 밭에서 자란 홍삼으로 만든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고 그 모든 공정을 한꺼번에 정선농장에서 하고 있는 아주 딴지마켓의 데이터 상품이죠. 믿을 수 있는 정선농장 홍삼액을 그 가격에 사실 수 있다는 점. PPA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선농장 홍삼액 광고 듣고 마무리로 이어지겠습니다. 슈퍼홍삼케이크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선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아 놀랍네요 정말. 아 정선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선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불현된 마침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오늘도 오고 말았네요. 조진국장님, 다음엔 브라질 위한 왁싱 편 제모 특집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제모 특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는 면도기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약속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소 온에 맞이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욕망과 욕망이 만났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15회 특집 내지 20회 특집 때는 제모 특집과 함께 조지퀸 국장님이 조지퀸이 됐는데 이 욕망과 욕망이 만나면 폭주기관차가 되죠. 이걸 삐찰이 해주시죠. 야, 삐찰이 해달라 할 때 좀 해줘. 너도 가끔 안 하더라. 야, 나 깜짝깜짝 놀라요. 방송 듣다가. 일부러 아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드린 말씀이지만 비행기에서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5시간 반 동안. 그래서 저는 방송을 다시 들었어요. 이렇게 참 어느 순간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슈퍼스타 K가. 여러분께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조지퀸 국장님은 조만간 브라질리안 왁싱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어디 털리고 그러시면 씨발 툭툭 이러면서 확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로라님은 지금 여름휴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여름휴가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있네요. 네. 빨리 휴가 계획을 잡고 휴가를 좀 다녀오셨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음 방송이 될지 단 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5월 초쯤에 드디어 딴지 원두를 출시합니다. 아, 네네. 맞아요. 딴지 카페의 팀장님과 그리고 유명 바리스타 로스터 분께서 일종의 콜라보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에 저희 로고도 나왔어요. 딴지 원두를 검증함과 동시에 이 커피 소비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커피를 잘 알고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커피 특집도 한번 기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에 심사위원까지 하고 계신 유명 바리스타이자 로스터 분과 함께 네, 이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 딴지 원두 검증과 함께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큰 돈을 큰 돈을 쓰고 계신지 네, 그렇죠. 4,000원이면 한 2.5국수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제모 특집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마구마구 튀어나고 있는 슈퍼에스타 K였고요. 10회 특집이었지만 앞으로 주구장창 50회 100회까지 특집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순위가 낮다고 어, 이상한데 이렇게 재밌는데 순위가 낮죠 하지 마시고 주변 친지 분들에게 권유하시고요. 정말 재밌게 들었으면 당연히 권유해야 마땅한 거고 정말 재미없게 들으셨으면 너만 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또 권유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슈퍼에스타 K 다음 10일의 방송에서 찾아뵙는 그날까지 모두 다 호갱되지 마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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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